안녕하세요. 먹튀조사원 백아스입니다. 먹튀조사 진행 중에 환전지연하면서 먹튀하고 있는 아크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12월 12일이고 22시 46분에 700만원 환전신청했는데 너무 안나와서 물어보니까 확인 중에 있다고 잠시 후에 한번 더 확인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쪽지로 현재 인터넷 사정이 안좋다면서 복구 후 쪽지 준다고 해서 다시 기다리고 있다가 사이트 들어가보려고 하니까 로그인이 안됩니다. 먹튀 처음 당해서 혈압 상승 중입니다. 하벤 카지노에서 나온 직원이라며 잘 챙겨준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소액 환전은 5분 안에 해주더니 고액 환전은 바로 먹튀하네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거짓 사이트입니다. 먹튀 사이트 정보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구글에 베가스.com 검색하신 뒤 확인하시고 다른 곳에서 먹튀를 당하셨다면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튀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기프티콘 또는 인증업체 포인트를 지급해드리고 허위 제보한다면 연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베가스는 먹튀 사이트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먹튀 조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